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입과 비용 단원평가에 대한 실무이론 같이 풀어 볼게요. 실무이론 문제는 교재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문장수는 총 14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도 있죠. 더하기 빼기 정도의 계산 문제이지만 그래서 14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상 영업의 손익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은 계정과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만 안다라면 금방 찾으실 수 있죠. 그리고 혹여라도 시험보러 들어가셔서 계정과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어디에 속하는지 그러면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메뉴를 열어서 보셔도 됩니다. 자산수증 이익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뭐로 볼 거냐. 영업외 순이익이죠. 여러분. 네 저는 영업외까지만 쓸게요. 수익도 쓸까요? 영업외 수익.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영업외 수익. 채무 면제 이익도 영업외 수익이네요. 자 외상 매출금 대송상각비 이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사실 영업외 손익이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영업외에 속하는 수익과 비용이 아닌 걸 찾아달라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비용이 들어와서 잘못됐어요 라는 게 아니고요. 손익이라는 건 수익과 비용을 더해서 표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영업외 비용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누구로 들어온다라면 여기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과 관련된 대손상각비 이렇게 들어오면 이 부분은 영업의 비용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출 채권과 관련된 부분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에 속하는 부분이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거고요. 근데 기타 채권에 속하는 대손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는 판매비 일반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외의 비용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네 그거까지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네요. 그리고 아마 비용과 수액을 구분하라는 문제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아시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셔라? 4번.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산기 버튼 좀 잠시 열어놓고 갈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손익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영업손익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추정해 보셔야 되죠. 이것도 계산구조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메뉴를 빠르게 열어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열어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매출액이죠, 여러분. 그래서 매출액이 보일 거고요. 매출액에서 누구를 뺄 거고요. 매출 원가를 뺍니다. 자, 매출 원가를 빼시고 누가 등장한다? 우리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매출 총 이익으로 가겠습니다. 매출 총 이익이 등장하고요. 또는 손익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누구를 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우리는 누가 또 등장한다? 영업과 관련이 있는 영업손익이 등장한다. 또는 영업이익이 또는 영업손실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누군가를 더하고 누군가를 빼죠. 자, 그 부분이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 그래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 물어본 건 누구이다? 영업손익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영업손익을 기점으로 위쪽에 있는 건 영향을 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영향을 안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매출에 영향을 준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옆에 글 쓴 것 때문에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수익에 속하는 수익계정이었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요. 매출원가 이 부분은 영업비용에 속하는 부분이죠. 네, 영업비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도 영업비용에 속합니다. 이자 비용은 어디에 속한다? 영업외 비용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포함될 수 없어요.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 1번 문제 풀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매출채권과 관련된 거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이지만 기타채권은 그렇지 않다. 자, 대안기대여금이라고 했으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맞네요. 그럼 이 부분은 어디로 속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속하죠.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외 수익이죠. 자, 영업수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그러면 여러분,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을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그럼 우리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무슨 부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얼마였죠? 200만 원. 자, 그리고 이자 비용은 300.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400. 그러면 이거 모두 다 정리하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400에 300도 하면 700이고, 700에 200도 하면 900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거 여러분,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수익에서 비용을 뺀다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겠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영업손액. 제가 아까 위쪽에 있는 건 영향을 주는 거라서 동그라미를 해드렸고 아래쪽에 있는 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X를 해드렸어요. X에 해당되는 전체 합계를 물어본 거니까 전부 다 무엇을 해주시면 된다? 그냥 합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900만 원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 계산구조 물어보는 거. 그리고 정말 기억이 안 나면 어디 갔다 오셔라.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셔라.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전산을 같이 보는 시험에 좋은 점이 뭐다?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일정 부분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상품권 50만 원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상품권 판매 시점에서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했을 경우 나타난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여러분, 우리 수익의 인식 기준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상품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구분하실 때, 자, 나 상품권을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판매 시점엔 우리 어떻게 인식하는 게 맞다. 판매 시점엔 미리 받은 돈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선수금으로 갑니다. 다만 계정과목을 일반적인 선수금하고 구분하고 싶으면 이 앞에 누구를 붙여서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걸 붙여서 우리 계정과목 만들어 쓰셔도 괜찮아요. 라는 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 상품권이 누구랑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화, 상품이나 제품과 교환이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품권을 무엇하였다? 회수하였다라는 시점. 이 회수라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물건과 교환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회수 시점에 뭐가 될 것이다? 드디어 매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회수 시점에 우리는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매출 계정을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변에 갖고 있었던 선수금을 사변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대변에 매출을 계산해라. 다만 우리가 상품권의 금액보다 더 비싼 물건을 팔았다라면 우리가 돈을 받을 거고 반대로 내가 오히려 상품권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걸 가져갔다라면 일정률에 의해서 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었죠.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거는 본인들이 상품권을 받아 받고 가서 써본 적이 있으시면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상품 매출로 처리했다. 결론적으로 나는 처음부터 수익 처리했다 이 얘기인 거죠. 원래 수익이 아니라 뭐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부채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럼 회계처리 오류를 범했네요. 그럼 정상적인 회계처리 놓으시고 무엇 하시면 된다? 비교대치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회계처리를 오류를 범했다는 건 내가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부채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채로 처리해야 되는 자리에 수익을 썼다라는 얘기잖아요. 위에 써드린 것처럼. 그러면 장부는 수익이 무엇되어 있을 것이다? 과대계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 부채는 과소계상되어 있겠죠.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 최종 종착지가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자본까지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이 과대해지면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무엇될 것이다? 같이 커질 것이다. 과대해질 거고요. 이익이 커졌으니까 자본의 이익, 인여금도 무엇될 것이다? 같이 커지겠죠. 됐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올바른 걸 찾아달라. 효과에 대한 부분. 자, 자본의 과소가 아니라 과대. 자산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오는 돈은 동일합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대변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2번은 관계없음. 자, 수익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하게 잡혔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부채는 과소하게 계상이 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런 패턴의 문제 처음 풀어보시는 거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미수수익이라든지 미지급비용이라든지 우리 선급비용이라든지 선수수익 또는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우리 잘못 처리했었다라면 그쪽에서도 많이 봤던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수익인식 기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시험을 보시든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입장이시라면 이런 부분은 무조건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위탁 판매는 누가 물건을 팔아야? 수탁자가. 그쵸?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아니고요. 수탁자가 누구에게? 제3자에게 무엇하셔야? 판매를 해야만 우리는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한 부분. 자 상품권은 상품권을 회수한 날. 맞죠 여러분? 우리 앞에 꼭 문제 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품권을 팔은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상품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날짜. 그래서 내가 상품권을 회수하는 날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 올바른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2번입니다. 자 정기간행물. 자 가액이 매 기간 동일하다. 자 정기간행물을 판매했다. 자 구독 금액을 일시 수령한 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연간구독을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나는 금년도 7월부터 다음 년도 언제까지? 다음 년도 익년이라고 하죠. 네 6월까지 무엇하였다? 1년 동안 정기구독을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기간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이다? 12월 31일까지이다. 라고 하시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 놓고 봤을 때 12월 31일 것까지만 무엇으로 보셔야 되고 우리 수익으로 보셔야 되고 다음에 대한 부분은 무엇으로 보신다? 우리 미리 받은 돈이 됐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기구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급비용이고요. 정기구독에 대한 거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 이 정기간행물을 무엇하는 사람. 실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받은 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편은 선급비용이고 저희는 선수수익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독금액 일시에 수령한 날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진행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쵸? 진행기준, 발생기준.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내용도 잘못됐습니다. 내 회계기간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모두 다 발생기준에 의해서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할부 판매, 매외 할부금을 회수하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할부는 장기에 해당되는 할부이든 단기에 해당되는 할부이든 우리 무엇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단기 불문이다. 무엇으로? 상대편한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활을 무엇하게 되면 인도하게 되면 그 인도 시점에 무엇하셔라. 우리 수익을 인식하셔라. 됐어요 여러분. 저는 재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장단기라고 하는, 이 할부라고 하는 부분은요. 돈을 나눠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을 팔았다라고 하지만 용역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의 대가를 나눠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부의 관점처럼 들어오는 또는 연불의 관점처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인도 시점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화이면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무엇으로 가시면 된다? 2번. 앞에 문제 풀고 들어왔기 때문에 2번인 거 아시죠? 여러분. 1, 3, 4번에 대해서 잘 몰랐다 하더라도 금방 찾았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일반 기업에게 기준상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뭔가 얘기할 때 매우 높고로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판매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매출과 관련된 에누리나 할인이나 환입은 무엇한다? 차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매출액에서 매출 에누리 할인 환입을 빼서 순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성격과 가치가 상의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시 우리는 교환 거래가 있었죠 여러분? 동종자산 교환도 있고 이종자산 교환도 있었습니다. 동종자산 교환이라는 건 성격이나 가치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종자산의 교환은 성격과 가치가 다르다, 상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환이 있었다면 교환으로 무엇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거 유형자산에서 우리 교환 얘기하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이종자산의 교환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무엇으로 가라? 공정가액으로 가라, 공정가치로 가라, 동종자산 같은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종자산은 사실상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종자산은 들어올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3번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종자산이 아니라 동종자산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동종자산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재화나 용역 간에 교환 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똑같은 지문이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끝나는 글씨가 같다? 그런 경우 거의 없죠. 그러면 아, 답은 3번이나 4번이겠구나 라는 게 벌써 결정이 되죠. 여러분 지금 4번이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공정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무엇한다? 수익을 측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부가액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부분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르게 고치실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항상 공부하실 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수익인식 조건이 아닌 것은? 우리가 수익인식 조건에는 재화의 판매에 해당되는 수익인식 조건, 용역에 해당되는 수익인식 조건 이렇게 구분했어요. 여러분 그거 섞지 마시라고 했었죠? 반대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첫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우연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무엇된다? 이전된다. 그러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1, 2, 3번이 다 맞으면 4번이 답이네요. 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건 넘겨주고 콩나라 판나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 판매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글씨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건 4번입니다. 됐을까요? 이거 여러분 책에 써있는 글씨 그대로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가면 수익인식 조건이 있을 거고 거기에 재화의 판매에 대항해서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한 걸 그대로 교재에 수록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문구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의 개정과목 중에서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개손삼각비 맞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동그라미, 전 아래쪽에 A 자, 건물에 강가삼각비 맞죠? 여러분. 이것도 판매비와 관리비 B 임원의 급여, 자, C도 맞네요. 자, 기부금, 이 부분은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의 비용에 속합니다. 그럼 해당사항이 없죠? 이자 수익은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고요. 이 부분은 영업 외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자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면 이자 비용은 영업 외의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은 A와 B와 C입니다.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점수를 주고자 하는 부분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자, 7번의 문제는 개정과목을 바꾸라는 문제였다면 8번의 문제는 금액을 계산하라는 문제네요. 다음대로 이용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네요. 매출 총이익, 차량 유지비, 이자 비용, 기부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개정과목 성격만 찾아서 합산. 그럼 차량 유지비,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기부금은 영업 외의 비용에 들어가야 되겠죠. 영업의 비용.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누구를 뺀 걸 말하는 것이다. 매출 원가를 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에 대한 의미였던 거지 이걸 개정과목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이자 비용은 뭐로 써주시면 되고요? 영업 외의 비용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만원과 삼만원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금액은 얼마가 된다? 삼만원 그래서 삼번이 됩니다. 아홉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영업이익은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열어보시면 자 누구에서요? 매출액에서 누구를 뺄 거예요 여러분? 매출 원가를 빼죠. 자 그리고 누가 들어온다? 매출과 관련된 총이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죠. 그리고 우리는 영업과 관련된 우리 이익이 등장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여기까지에 대한 거죠. 그러면 매출액 필요합니다. 광고비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매출 원가 필요하죠. 영업비용의 대표적인 부분. 기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외의 비용에 속하죠. 자 본사 총무부 직원의 인건비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의 수익에 속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산구주 지금 써드렸으니 우리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되십니다. 매출 원가 6천만 원을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된다? 4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인 그리고 광고비 600만 원과 본사 총무부 직원의 인건비 4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천만 원이네요. 그럼 3천만 원에서 이 두 금액인 천만 원을 빼면 영업이익은 결과론적으로 얼마에다? 3천만 원이다라고 나오죠. 계산 문제가 너무 쉽네요. 이런 계산 문제가 전산은 좀 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AT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2번이네요. 그래서 우리 계정과목 분류시켜 주시고 계산기 재빠르게 누르셔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부분.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업에서 납부하는 각종 세금이고요.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또는 제세공과금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지출된 거고 어떤 부분과 관련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무슨 부분?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세금은 비용이라는 성격이 맞죠.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무슨 법은? 자산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징수에서 갖고 있는 돈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추후에 납부하더라. 그러면 부채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 그러면 다양하구나.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여러분 내가 원천징수를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세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무엇할 거? 납부 날짜가 도래하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틀린 거 찾아달라겠어요? 자 건물에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여러분 취득록세는 무엇으로 본다? 취득과 관련된 취득 부대비용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뭐로 가시라겠어요? 자산으로 가셔야 되죠? 그렇죠. 자산의 취득 원가로 갈 거니까 뭐 샀다? 건물을 샀다. 그러면 계정과목은 건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면 2번 맞습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우리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산과 관련된 뭘 내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있더라. 그 보유세의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나온 자동차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을 것 같아요. 재산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의 내용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으로 가는 게 맞다? 비용이에요. 여러분 비용 그래서 비용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계정과목은 무엇이고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차량 운반구 처리했네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세금과 공가 됐어요. 자 법인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우리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우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용계정 처리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세금과 공가라는 계정과목 말고도 또 다른 비용계정이 있었던 거죠. 구분 꼭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요런 부분들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것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열한 번째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직접 대응이 있었고요. 그쵸. 간접 대응이 있었고요. 단기의 비용으로 본다는 기간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무엇의 의미이다. 아 직접 대응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대응은 지금 누구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누구라는 건 어떤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시험 준비 목적으로 꼭 기억해달라는 게 있었죠. 내가 매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매출에 대응되는 누가 있을 것이다. 매출 원가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팔았다? 상품을 팔았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상품 매출이라고 회계처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누구를 계산할 수 있다.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비용으로 올려줄 거거든요. 이런 게 직접 대응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뭐 관가상각비라든지 무형자산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로 보시면 될까요? 간접 대응 우리 간접 대응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단기 비용이라고 하는 기간 비용은 어딘가에게 나눠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간접 대응으로도 하기가 어렵다. 근데 단기에 돈이 들어간 거 맞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느 부분의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렵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의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기업에 대한 홍보 행세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광고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일반적 기업 홍보는 브랜드 가치를 올리거나 이런 어떤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한 부분으로도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장 수익이 어디에 영향을 했다거나 수익 창출 얼마를 기여했다거나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오래 광고를 하면서 광고비를 지불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간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은 우리가 간접 대응 쪽에서 체계적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배분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못한다라면 우리 기간비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리고 우리가 이 직접 대응 얘기했을 때 제가 계정감 하나 더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제품을 팔았다. 상품을 팔았다. 그럼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 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따로 주기로 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직접 대응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12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발생하는 비용 중 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영업비용은 누구와 누구를 말한다. 우리 매출에게 대응되는 매출원가가 영업비용이죠. 그리고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가 영업비용에 속합니다. 거래처 사장인 김수연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요.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러분 거래처 사장한테 줄 선물 그러면 우린 뭐라고 처리할까요? 음 접대비 처리합니다. 여러분 접대비는 누가 보더라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회사 상품 홍보에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상품 홍보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광고 선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광고 선전비는 무엇이 될 것이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니까 영업비용이 맞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였다. 대손은 외상매출금이면 얘는 무슨 부분? 여러분 매출 채권에 속하는 거죠. 그럼 매출 채권에 속하게 되면 우린 판매비와 관리비 쪽의 성격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엇으로 쓰신다? 대손 상각비라는 개정감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대부분 3번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전년도에 설정해놨던 대손 충당금이 있어서 금년도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무엇하면 사용하면 우리 결산할 때 내가 무엇해야 되는 설정해야 되는 대손 상각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대손 상각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설정금액에 영향을 줄 거라서 그래서 대손 상각비에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죠.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기타채권인 미소금이나 대여금 쪽이었었다면 우리는 영업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비용에 못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국제 구호단체의 현금 5만원을 기부하였다. 기부는 기부금으로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영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용 인정해주는 건 기부문화 활성화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런 육성책 활성책 때문에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 없죠 여러분? 개성과목 정리하시고 어디 속하는지만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 13번째 문제입니다. 주식기사 흥용상사는 거래처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200만원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시점에서 미리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그럼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계약금을 받은 거죠. 나 계약금을 수령했어. 무엇에 대한? 제품 판매 계약에 대한. 그러면 이 계약금을 받은 건 무엇으로 정리하셔야 된다?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나는 돈을 받은 시점에 무엇으로?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무엇하였다? 우리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여러분 회계 처리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얘기네요. 이러한 회계 처리로 인한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푸실 땐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정상과 오류를 비교하셔라. 그러면 정상적인 회계 처리는 차변은 무엇하였다? 돈 받았어요 라는 걸 쓰시면 되죠. 그래서 차변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디다? 대변을 보시고 비교하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우리 부채는 무엇되어 있을 거고요? 감소되어 있을 거고요? 수익은 증가되어 있겠네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과대와 과소. 그래서 부채는 과소 계상되어 있고 수익은 과대 계상되어 있다. 수익의 종착지까지 가면 수익이 과대되면서 이익도 무엇되고요? 과대하게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커졌으니까 우리 누구도 이익에 인해서 자본도 과대하게 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과대하다? 이런 우리 부채 얘기 하고 있는데요. 대변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음. 비용은 과대하다? 여러분 지금 비용이 관계가 있나요? 이것도 관계가 없죠. 부채와 수익관계입니다. 자본이 과소하다? 자본이 과대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부채는 무엇하다? 과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올바른 건 몇 번? 4번. 우리 앞에 상품권 쪽 얘기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죠? 이런 식의 패턴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해결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시라. 그래서 저처럼 정상과 오류에 대한 처리를 해놓으시고 비교를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1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여러분 다음 자료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기억을 더듬더듬 해보시면 되죠? 그럼 손익계산서는 제일 먼저 매출액이 나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에서 누구를 빼시면 우리 누구를 더하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서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나면 우린 누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전체를 다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저희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과목 분류시키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은 매출 총 이익 자 매출 총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라고 했으니 우리 매출액 얼마가 있다? 200만원이 있다. 그 부분에서 매출원가 90만원을 뺍니다. 그럼 얼마예요? 110만원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은 110만원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은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뺍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가 세무 표시할게요. 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가 있네요. 요거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임차료라는 것도 있네요. 요것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110만원에서 얼마 30만원 5만원을 빼라. 35만원 빼시면 되네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75만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75만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으로 가는데 중간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신경 써야죠. 자 그래서 우리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은 무엇하고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있으면 그 부분도 빼라. 근데 일단 법인세 비용은 없네요. 그럼 기부급은 영업 외 비용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요건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해선실 7만원 이 부분도 영업의 비용이고요.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업의 수익은 또 없네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법인세 비용도 없고요. 그러면 영업이익 75만원에서 우리 10만원 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만원을 빼시면 얼마가 된다. 65만원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손익계산서 계산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럼요 1, 2, 3, 4에서 답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 이익 110만원 영업이익 75만원 단기순이익 65만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계산구조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속지했다면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는 문제?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수익과 비용에 대한 사지선다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AT쪽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제가 안 보여드렸던 부분 재고자산 쪽에서 여러분이 풀어봤던 문제 중이에요. 우리 무슨 부분? 매출 총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자산에서 매출원가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옵니다. 라는 걸 그쪽에서 짚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AT시험 준비하실 땐 필수적인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워낙 자주 내요. 벌써 기출문제 이렇게 훑어보셨다 라고 하면 아 진짜 이 문제 많이 내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반드시 숙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